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허대만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허 위원장은 지역 구도 극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보기 위해 전략지역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허 위원장은 지역구 불출마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경선 준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새누리당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전략지역 비례대표는 대구, 경북과 울산, 강원 등 4개 지역이 대상으로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2명은 안정권으로 예측됩니다.